우리의 생활 가운데 코로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혹 내가 전염병에 걸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전염병이 도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지구에 종말이 왔는가 이 세상이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리뽀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같은 깜깜함과 답답함이 있죠 암몫 같은 그런 상황이죠 또한 이 당시에 빌리포 교인들이 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앙을 마음껏 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할 수가 없는 이런 시절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빌리뽀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오늘은 빌리뽀 4장인데 우리가 그 이전의 모든 구절을 보았죠 이 빌리뽀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너희들 그런데 이 심장으로 사모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뽀 교인들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가슴 절절한 고백으로 이 성도들을 불러요 나의 기쁨이오 멸룩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어디에 하라?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라는 얘기는 스테켓에란 헬라어른인데 이것은 군인이 보초를 서듯이 서는 거예요 대충 서 있습니까? 가끔 졸기도 하고 서 있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긴장하고 아주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부문을 다하는 그런 철저한 군인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복잡한 이런 사회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는 말씀이죠 주 안에 대충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쓰듯이 본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굳건한 태도로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등한시되기도 하고요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리기도 하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정말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그 존재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고 불안하도록 염려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리포서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종말을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이 가까워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절에 아까 보셨죠? 사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쁨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리포서를 쓴 것은 AD 60년경이에요 지금은 2020년이죠 1960년 전에 바울은 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요 재림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종말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며 그 종말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이 지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죽음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믿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의 요구로 부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봤을 때 남자분인데 얼굴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너무 짜증을 내고 자기를 간호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온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짜증과 화남과 공포를 다 쏟아내고 말 한마디도 그냥 확 확 쏴아붙이면서 날카롭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항상 이렇게 곤두서 있는 그런 얼굴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남편을 좀 위로해달라고 저를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분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나아서 당장 그 병상에서 내려온다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분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탕 발림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전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 사역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가장 솔직한 사실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도 그리고 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습니다 이 말을 내 입에서 떨어지는 게 어렵죠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을 가고 싶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한 갈등이 눈에서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순응하면서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신 거죠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못 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했더니 죄가 있대요 하나님 예비한 백성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삼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어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천국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는 영원한 소망건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일일이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오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이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너무 손을 잡고 그렇게 두렵고 화가 나 있고 까칠하고 짜증이 나 있는 이 얼굴이 환하게 정말 천사와 같이 변하더라고요 걱정이 없는 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 거죠 모든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것이 싹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본인에게 닥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후에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해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세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분인데 왜 지금도 조그만 일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은 견고하신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갔다 멀리 왔다 다가갔다 우리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떤 압박감이 있는지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는 잔뜩하면서 난 괜찮아 자기가 염려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죠 뭘 염려하는지 하나하나 집어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죠 중단하고 난 다음에 뭘 원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잔뜩 있는 사람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그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복이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염려를 붙들어 매 놓고 그 잃어버리고 큰일 났고 보석을 잃어버린 줄 알고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을 끌어안고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잔뜩 그리고 기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하라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억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저 6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눈이 고장이 나서 의사선생님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딱 나오면서 하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눈이 안 보이는 때를 상상을 해봤어요 천하의 억만장자가 돼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보고 사는 게 복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감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만약에 앞으로 내 눈이 깜깜해져서 잘 안 보이도 형체만 보여도 좋겠습니다 삐꼬하오둠만 구별할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삐꼬하오둠만 구별할 수 있어도 길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절로 감사함이 나오더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지금 내게 있게 하신 것들이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제가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감사함을 먼저 했습니다 다섯 명이 세운 우리의 시작한 교회가 2만 6천명 등록교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일일이 감사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없어지게 하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것이 평강이죠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는 어떨 때 생겨요? 내가 하겠다고 자꾸 있으면 염려가 끝일 날이 없어요 감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시선을 모든 일을 내가 한다고 자꾸 잊지 마시고 내 손을 놓으시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저는 이 글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염려되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염려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염려가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할파를 보라 저를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요 완전히 염려가 사라집니까? 또 염려가 생겨요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또 그거 해결해 달라고 부들고 부들고 기다려면 해결돼 그럼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쓸며시 들어와요 그님 없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를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뭘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내면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평강으로 여기서 지킨다는 것도 군대가 보초를 쓰는 거 군대가 국방을 지키는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빌리포 도시에는 늘 군인이 보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생각할 때 군인이 보초를 썼으면 참 든든하게 느꼈어요 그 정도로 든든하다는 것을 비유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군인의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은 주변 탓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가속 탓인가요? 물질이 부족한 우리의 환경 탓인가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나의 운명 탓인가요? 어떨까요? 주변 탓입니까? 나의 탓입니까? 그것은 염려를 붙들고 있는 나의 탓입니다 염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군인이 우리 마음을 지키듯이 도시를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평강이 최고의 덕목이죠 신앙 생활을 하는 최고의 열매가 우리에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나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 든든하고 걱정이 없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스트레스나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없는 그런 이 마음에 잔잔한 바다와 같은 물결 없는 바다와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의 최고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늘 걱정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지가 참 갈 길이 멀구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를 부탁하십니다 그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치는 여러분들 이제 제자훈련 마쳤다고 모든 것을 다 배운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있는지 보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염려가 중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속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염려를 중단하면 다른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 자체가 좀 묘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오른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만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칭찬받을만한 것 덕이 있도록 기름이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된 것 생각하고 경건한 것 생각하고 오른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죠 생각하고 사랑받을만하도록 생각을 하시고 칭찬받도록 사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세우면서 사시고 기름을 받게 사시고 높이 높이 추앙받고 칭찬받는 거죠 이런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 둘 체크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염려는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뭘 채우려냐면 좋은 것, 바른 것, 긍정적인 것, 건설적인 것을 채우라는 거죠 대폐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 불이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채우지 마시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롭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머리에 담으시라는 것 생각하시라는 것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 속과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걱정거리를 붙들어 매놓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얼마나 벌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매놓고 보물창고에 쌓아놓고 살면 안 아플 수가 없죠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은 우리 정신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해야 해요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걸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나는 바울의 정말 말을 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내게 배우고 빌보 성도들이 내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나에게 받고 나에게서 들었고 나에게서 본배로 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죠 감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나처럼 여러분들도 살라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부족한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좋은 생각을 채우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들 자녀 부모 살아간 대로 살아갑니다 보고 들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고 의롭고 칭찬받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누가 그냥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탁탁탁탁탁 쏘아가지고 사람 상처를 주고 생각은 좋은 건 하는데 행동은 달라요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안 되도록 다른 사람 아프지 않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투도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뭘 무섭게 말하니 네가 그렇게 듣는 거지 그게 우리 마음이 있잖아 잔뜩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네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 반성합시다 우리 저도 늘 반성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고칠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늘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모델이 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단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좋은 것으로 채워라 그렇게 살라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오늘 졸업하시는 제자들 잘 유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